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세이매 등록구니. 오늘은 대파 대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근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대근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대근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다야 돼요. 그냥 세지기 할까요? 그냥 세지기 할까요? 그냥 드라다지 얼른 벗은 바짝 한다는 맘날. 노치네 다 아이 탁주반때. 약속시간 맘날 도착하다 미니 다르다 부르면 벗은 바짝 한다는 맘날 빨리 른 다야 돼요. 그냥 노치네 세지하더니 그까쥬. 건너편 벽글 보세요. 두 주석이 세지기 하면 안 돼요. 건너편 벽글 보세요. 두 주석이 세지기 하면 안 돼요. 건너편 벽글 보세요. 두 주석이 세지기 하면 안 돼요. 모니카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장비해요. 그냥 모니칸 개받닉는 거 만나. 모니카시 그냥 모니카 그렇게 말하니까 장비해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해요. 다음부터 자의 자식이기 세지기 하지 않기예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해요. 다음부터 자의 자식이기 세지기 하지 않기예요. 알겠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알겠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네. 이제는 라이브 묵글까한 동듣. 대근 시간이라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 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다야 돼요. 그냥 세지기 할까요? 건너편 벽글 보세요. 두 주석이 세지기 하면 안 돼요. 모니카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장비해요. 괜찮아요. 대신 약속해요. 다음부터 자의 자식이기기 세지기 하지 않기예요. 알겠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네. 자의 것입니다. 오늘 자드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